이 미너들끼리 뭐해가지고 약간 약간 좀 과질하긴 하는데 약간 진짜 댓글로 호결 좀 많이 써주세요 댓글로 볼게요 아니 근데 내가 오 마이 갓 여기에 절취선이 있어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 잘라주실 때 여기다가 호치캐스 꼽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밀련대? 아 호치캐스 저 일본말이고 저 뭐야 빨래치킨 같은 거 뭐야 성함이 어떻게 되고 종훈이 형 말해봐 말해봐! 어 왜 소리 질러요? 그 이제 페이드 컷이라고 해서 짧게 올려 쳐서 위에를 남기시고 깔끔하게 스타일을 내는 방법이 있고 옆에만 페이드를 넣고 위에는 길게 쫙 내려서 댄디한 감스트 친구 머리 스타일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후자로 가시죠 후자? 네 긴 걸로 아 근데 1번도 괜찮긴 한데 1번을 잘못하면 툭 조선 머리가 돼요 그래 아니 진짜 그러다가 안 그래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닮았다는 얘기 존나 많단 말이야 진짜 심지어 나하고 또 생일도 똑같아 진짜요? 네 수건하고 샴푸를 달라 수건하고 샴푸를 달라 자 우리 샴푸 해드릴게요 아가인직님 어우 시원시원하고 마 진짜 여기 와서 머리까지 감겨줄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그치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 애기가 우리 베이비가 아니 저 애기하긴 저기 나이 또 31하고 지금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아니 메이플 머리를 왜 갑자기 아 사람 놀리네 요즘 메이플 썸머 페스티벌이라 오우 뭐야 어우 너무 세 자 그럼 이제 우리 스툰이 머리 자를 건데 옆에 있는 부분부터 좀 자를게요 그럼 위에 있는 머리를 최대한 조금 길게 하고 싶다 이거죠? 그쵸 뭐라고? 이 새끼 존나 개 찐따 같다고? 이 소리를 30살까지 내가 들을 줄 몰랐어 진짜 많이 들네 내가 10대때도 들었지만 이 소리를 30대가 5가지 내가 그 머리가 조금 짧아져도 괜찮기는 해요? 너무 짧게 쳐놔갖고 본인이 머리를 파놨어 그냥 안쪽까지 어디가 짧아지나 가야 어디가? 옆에가 좀 많이 높아질 거 같아요 문신한데요 보이기 시작하면 큰일 날 텐데 문신이 일단 알아서 잘 부탁드릴게요 알아서 잘 부탁드릴게요 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아니 근데 통화 재현해가 아니 통화 아니라 내일 혹시 가능하세요? 돼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괜찮아요 가능성이 있다며?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실제로 만나니까 너무 최악이잖아 너무 죄송하고 너무 흥분했고 당신 머리가 싸발적이야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흉터 자국이 수술한 흉터 자국이 안 보이면서 모발이식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문신까지 한 것 때문에 받을 건 다 받고 다니시네요 아니 받을 건 다 받아야지 됐어요 됐어요 앞에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니 근데 저 저 저 따로 캠핑은 그 아이디언 누가 개발했어? 상당히 좋네 그런 거는 이거요? 네 솔직히 말하면 곤잠 영화 보셨죠? 그 1인층 카메라로 촬영하는 기법 그걸 보고 제가 눈을 떴어요 형들이 공포 게임이나 공포 영화를 많이 본구만 네 맞아요 아 이제 보니까 우리가 또 휴가 출시 아니야 갑상으로 넘는 거 아 그렇죠 당신 날 가뒀고 날 울렸고 아니 우리가 오라고 빨리 아니 어떻게 가냐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이 미친놈아 똥댕이 새끼야 미친놈아 아 미쳤다고 했잖아 왜 남겨 이거 이거 들고 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불 나 불해줘 아니 이 새끼 무슨 썩은 동화줄 뮤직비디오 찍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올라와 이 새끼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진짜 미친놈아 미친놈아 남자 새끼가 너 군대 안 갔다 왔냐 너 안 할 거야? 어? 갑각각각각 아니 진짜 좀 올라와 오 와 이 새끼야 그거 4층에다 하자 여기 일단 보여주기로 4층에서 제 valle 올라와 임마 올라와 빨리 아 진짜 하지마 아 저 진짜 아 문 갔다 아 제발 진짜 하지마요 아 제발 아 진짜.. 아 진짜 하지 말아라 진짜.. 자 마지막으로 90분만 말해라 자 자 올라 올라 아 잡아줘요 무서워요 진짜 나 나 정말.. 아 이 새끼 그렇게 좀 신경 쓰기 하네 이 새끼 아우.. 진짜 무서워.. 아 잡아.. 아 얘 꼴이 말이야 진짜.. 야 이 새끼 여기서 6.25 훈련한다 여러분들 6.25 훈련에 아이고 드라군까지 하고 난리가 아니다 이 새끼 진짜.. 진짜 미쳤다.. 이거 일지매인가? 감지매? 그거 했다가 다리에 부서져가지고.. 아 좋게 맞아 이거 1년 고생 있잖아 진짜.. 을지매? 어 바로가 그거 말고 이 노래 틀자 개조지하네? 간다 바로 간다 노래 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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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때 또 그 순간 방송 켜져있다고 센 척하느라 개 아프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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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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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잠시만요 조정히 떨어진다 오..투정히 괜찮아요? 아니 무섭어요 괜찮아 됐어 진짜 이제 강한 순서 남았다 헤헿 하나도 안괜찮았어 진짜 근데.. 누가 봐도 안괜찮아 괜찮다고 아니 진짜 나 햄스틱 먹었어요 왜그래 갑자기 어디 아프? 아니 안걸어져 저 이거 끝나고 응급실 좀 같이 가고 헤헤헿 이거 들고 있어 봐 핸드폰으로 투사 16번 맞았어 발바닥이야 근데 생각보다 뒷머리는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다행이네 그럼 다행이네 오히려 뒷머리 좀 나아졌어 돼지 두루치기래 지금 채팅창에 반대쪽도 이렇게 밀어야 되겠죠? 어 나와봐 아무나 한 분 나와주시면 특별히 이제 기회를 드릴게요 오오오오빠 devotees는 거 같죠? 야 채국이 자를때 머리를 좀 잡고 자려고 가있드라인 없나요? 가이드라인 여기까지 쭉 내리세요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괜찮다 네 여기도 찍어서 내려버리세요 내리면 돼요? 네 여기도 잘라야 돼요? 네 거기도 괜찮아요 앞머리 미친놈이야 뭐해 어떡해 조금만 더 했으면 흉터다 책임장이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문희준씨 닮았다는 얘기가 많네 문희준씨한테 죄송하네 진짜로 자 이제 앞머리 자를 거니까 우리 움직이면 큰일 나요 네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해도 되나? 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다가 아니 잠깐만 진짜 지금 딱 구워져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설마가 아니라 지금 아니 박세로이잖아 아 지랄하지마 아니 박세로이잖아 얘들아 미치겠네 일자로 원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만 그만 이제 앞머리 만들 거라서 아 여기가 너무 휘어 지금 말하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왁스 발라볼게요 아 그게 그게 유명한 금광연화 왁스? 네이버에 금광연화 왁스 좀 쳐주시면 안 되나요?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약간 김정은 같은데 지금 아니 그 김정은 머리도 가능하고 내린 머리도 가능한 머리를 제가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괜찮죠 근데 걸레 냄새 어우 걸레 빨았냐 네 개 멋있어요 근데 어울리는 머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다 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살짝 웨트한 느낌으로 툭 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예뻐요 화려하면 안 되는 얼굴이에요 그냥 이것만 하죠 이것까지만 그래요 그래요 괜찮은 거 같은데 오케이 부위 한 번만 해주세요 망한 부분 살림 잠깐잠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하여 이번에 금광연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특강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바로 띠링 보셨죠 저희 미용계 선배님이신 에스크쌤과 같이 함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고 이제 미디어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용 교육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제 생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이제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런칭을 했으니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 교육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 미디어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많이 할 것이고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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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